폭설이 내리고 있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삿갓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파헤치며 지리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뭔 놈의 눈이 이리도 많이 내린담. 산길이 온통 눈으로 덮여버리자 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람까지 매서워 앞을 내다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삿갓이 말했습니다. 아, 그 누구요? 인기척에 놀란 누루가 수풀을 헤치며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김삿갓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걸어가는데 또다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짐승이겠거니 숨죽이며 가만히 서 있는데 느닷없이 눈앞에 덩치가 황소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놀라라. 그 인기척 좀 하고 다니시오. 아니, 사냥꾼이 인기척을 하고 다니면 산짐승은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그나저나 댁은 이 깊은 산 중에 지금 뭐 타는 중이오? 지리산을 넘어 산음 가는 중이오만. 아, 이런. 길을 잘 못 들었어. 저쪽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서둘러야 할 것이오. 산속은 금방 해가 진단 말이오. 이런 폭설에 갇혀버리면 어려 죽기 딱 좋으니 내 말 명심하시오. 하, 충고 고맙소이다. 김삿갓은 사냥꾼의 조언대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 이거 큰일인걸. 정말이지 생각보다 날이 빨리 저무는군. 김삿갓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폈지만 인간은 고사하고 허름한 운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잔. 이를 어쩌지? 폭설에 인간을 찾지 못한다면 빛이 얼어 죽고 말 터있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주변이 온통 암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참아가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하늘이 도왔는지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자세히 보니 운막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하, 다행이군.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김삿갓은 천신만 곳 끝에 운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막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 등잔불은 언감생신이었습니다. 산행에 지친 그는 주변을 더듬어 볼 틈도 없이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드러운 털 같은 촉감이 제법 온기가 느껴졌으며 마치 부드러운 솜털이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심한 갈증을 느낀 김삿갓은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밖을 바라보니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구나.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살피던 그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운막 안으로 새어드는 새벽녘의 빛이 그의 정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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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쩐다! 내가 호랑이 등을 베고 자다니! 그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몸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졌고 그토록 편안하던 잠자리가 이내 가시방석으로 변했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더 큰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겨우 옅은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호랑이 밥이 될 텐데... 그렇게 호랑이를 베고 누운 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밖을 바라보니 새하얀 눈이 아름답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인생 아닌가...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세상살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던가! 여기서 죽는 것도 자연의 섬리로다!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니 좀 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일어난 호랑이를 바라보니 마치 자기 자식을 품은 것 마냥 여전히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뒤로 한 채 서서히 운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운막 밖은 마치 설경화 한 폭을 그려놓은 듯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